박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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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박진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씀은 특정 말씀이에요 사실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마법이에요 그 부두 마법이에요. 부두 뭐지 아세요? 부두 여기 하이치에서 여기 어떤 마법사가 그 여기 인형으로 인형 놓고 여기 핀을 놓고 여기 그 진짜 사람이 여기 아프고 아프고 그리고 또 그 그 마법사가 그 또 그 좀비도 만들었어요. 좀비 하이치에서 왔어요. 그 이것은 진짜 부두 마법이에요. 진짜 위험해요. 목적 마법. 그러면 이것은 카드로 만들 거예요. 그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재밌죠?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? 잘 보이게 여기 여기 여기는 동그라미 보여죠? 네. 동그라미는 여기 그 부두 마법 정서에요. 부두 마법 정서에요.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내려서 scraping rad ل다면 하 conclude 음 아 잘 안 불러 굉장히 위험해서 잘 안 불러 잘 안 불러 잘 안 불러 잘 안 불러 감사합니다. 여기 뭐예요? 잠시만요. 여기 여기 카드 속에는 보물 있어요. 보물 뭔지 아세요? 네. 카드 보물.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. 좋겠죠. 좋겠죠. 근데 제가 남자와서 그리고 한국사람이라서 로맨틱. 네. 그. 하트퀸이에요. 보물이에요. 보물이어서 평자세요. 평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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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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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하면 저렇게는 도둑이 있어요. 도둑은 뭔지 아세요? 도둑은 도둑이. 어떤 스페인이에요. 도둑이. 도둑이.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되어있는 미친 도둑이. 오케이. 그러면 너는 뭐하나요? 저요. 그렇죠. 지금 조심하세요. . 아 동영상 아니요. 진짜요? 근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도둑을 잡았으니 도둑을 잡았다